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신념, 남한테 페이 안 끼치는 그런 삶의 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될 거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 오생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진숙의 이미지나 이런 거는 어쨌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지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게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. 다들 잘 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신문이 되셨는데 네, 그럼 저희 감독님 배우는 끝에서